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일을 도모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살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 집 우물 물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침을 뱉지 말라라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헤어지는 것은 지혜이고 또 미덕이고 또 그 사람의 인품을 뜻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김종인 쿠데타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김종인 씨는 확신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시한 안을 윤 후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확신했던 그런 정황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의 그런 확신은 결국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1월 5일날 윤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면서 함께 일했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해서 윤 후보는 그동안 제게 많은 조언과 선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 주신 김종인 위원장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조언을 계속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런 선대위 해체를 발표하면서 이런 문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질의응답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결별에 대한 그런 질문이 나오자 윤 후보는 결별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대비가 너무 커서 기동형 있게 실무형으로 또 2030 세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바꾸는 게 맞겠다고 이렇게 제가 결정한 겁니다. 또한 김종인 위원장의 연기 발언에 대해서 당신은 그냥 연기만 하라 이런 발언에 대해서 내가 비서실장까지 겸할 테니까 이런 발언에 대해서 그저께 만나 뵙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김 위원장님의 연기 발언을 나쁜 듯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에 도전하는 입장이라면 아무리 정치 경험이 많다고 하더라도 캠프의 조언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지 후보를 비하하는 그런 말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다소 외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표현을 섞어서 결별에 대한 그런 갈등이나 분쟁 요소를 많이 낮춘 겁니다. 설령 헤어짐 자체가 섭섭하다고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상대방을 저주하거나 또 협박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한 것은 옳은 일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인간적으로도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김종인 씨는 81세로 윤 후보보다 20세 정도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수사적인 언어나 정치적인 언어나 외교적인 언어 역시 김종인답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격한 발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지 아니겠느냐. 자신은 분명히 성공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완전히 윤 후보가 뒤집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격한 표현이 튀어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김종인 씨의 마지막 말은 내가 뭐 쿠데타를 했느니 상황이어라느니 뭐 이딴 소리한 것 아니냐 접근들이 그리고 이준석과 무엇을 짜고 뭘 했다는 소리를 하는 건데 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도와줄 용의는 전혀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쿠데타나 상황 이야기를 했는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선대의 당직자와 그리고 당의 당직자들 주요 당직자들의 사퇴를 받은 것만으로도 누구든지 김종인발 쿠데타 이렇게 해석하는 일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제 자신도 이것은 김종인이 주도한 쿠데타구나. 어떻게 후보에게 사전에 이런 조언도 없이 통보도 없이 그렇게 자기가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체해버리고 자기는 예외다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데 쿠데타라고 정의하는 것도 정상인데 이런 표현에 대해서 김종인 씨는 상당히 격앙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뭔가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또 찔리기 때문에 그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덕담 정도로 하고 말을 아끼면서 헤어지지 않는 점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는 아주 핏대를 세워서 비판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저주와 협박뿐입니다. 인물을 맞췄으면 조용히 사라지면 되지 먹던 우물에 침뱉고 가는 게 어르신이 한 말은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정권을 지고 한 게 뭡니까? 내각제 같은 헛소리만 한 것 빼고 준석이와 짝짝꿍해서 지지율을 까문 것 말고 뭘 했습니까 당신이? 이제부터 대선 때까지 제발 입 좀 다물고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못 참고 이재명한테 달려가서 귀순 간첩 환영회 같은 이벤트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말이 좀 쿡쿡 찌르는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다운 재미가 있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민정욱 의원은 윤석열이 김종인을 이용하고 팽해버린 배어망덕한 행위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측의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점잔하게 꾸짖습니다. 왜 김종인을 챙기면서 우리 욕을 해요? 같은 배인 건 너무 틴을 내는 거 아닙니까? 들통 나서 대선 분탕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겁니까? 그래서 분풀이 하는 겁니까? 그래도 아직 준석이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준석이 나갈 때도 그럴 거죠? 이렇게 아주 좀 조소하는 듯한 민경욱 그런 전 의원다운 그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습니다. 한편 전여옥 전 의원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결별에 아주 독설을 퍼무습니다. 독설 가운데 핵심만 한번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윤석열이 돌아왔습니다. 상남자 윤석열, 성부사 윤석열의 큰 백홈. 저는 정말 기쁩니다. 김종인과의 결별. 문재인은 액을 복걸하면서 김종인의 몸값을 불려줬는데 윤석열은 한 방에 정리해버렸습니다. 참 그것 하나만이라도 시원합니다. 만땅 스트레스 확 풀었습니다. 3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간다는 표현은 바로 이럴 때 쓴다는 것입니다. 김종인 할배 자신의 새치해방은에 망은에 결별을 통보받았으면 공평하게 청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먼저 떠난다. 후보가 비전이 없다면서 밀은 잡탕밥 추접을 끝까지 떱니다. 언제든 별의 순간이 다가왔다면서 아첨을 떨더니 그냥 떠날 때는 말없이 흘러간 유행가가 맹곡이라는 것을 새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윤 후보가 결정하는 과정에 관한 그런 보도들, 기자들의 추적 보도와 시간별로 이렇게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문 언질도 주지 않고 김종인 씨가 아주 급격하게 1월 3일 날 오전에 선대위를 해체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김종인 씨는 계산을, 내 의견을, 제안을 윤 후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준석 씨도 결국은 김종인 씨의 제언대로 윤 후보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두 사람이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윤 후보가 완전히 그냥 기대와 달리 예상과 달리 뒤엎어버릴 것으로 두 사람은 일체 생각조차 못했다는 건 마지막에 통보될 때까지 당신이 그만둬야겠다 임태희 씨를 통해 가지고 통보될 때까지 두 사람은 일체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감지를 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속속 나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또 흥미롭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방송에서 한 번 정리정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